9월 20일 새벽 만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시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사람의 지식을 받은 후 침식체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퇴열 맹련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중이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길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진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의 원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줄은 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무리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나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우연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야만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를 사악하도록 하시나 함께 감사하고요. 하루를 말씀으로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의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경고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버리고 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요. 일부러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안 해도 불구하고 쟨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뭐가 없다?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밖에 없다? 바로 맹렬히 타는 불만이 있으라는 겁니다. 심판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인들 우리가 속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서 멀리 버릴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알고 다시 제 자리를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뭐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세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왜 그렇게 했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벅차고 죄의 자리에 앉는 순간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단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나 할지라도요. 주일날 예배와서 예배를 듣지 않고 강달에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앉아보면 미안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가? 교회와서 말씀을 듣고 강달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은혜의 자리에 동둑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의 자리에서 제약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제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단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에 대한 일이 뭐냐?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대 당하는 자리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고 재래지어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감옥의 자친자, 믿음의 은혜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한란에 처하고 대도는 감옥의 갇힌 자들과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뭡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소유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소유가 더 큰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인대를 가지고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결국 뭐하나?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보면 어떤 것일까요? 전진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진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바라봐야 되겠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맺고 있는가? 거짓되게 믿고 있는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가? 가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전진해갑니다. 솔직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힘들면 힘들고 원망할 때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까? 해계함으로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있을 때 믿음이 전진해 가는 줄 믿습니다. 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요. 결국 태어난 육체는 어디로 갑니까? 미안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육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기뻐할 수 있도록 제어해야 되고 경건해 연습을 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도 주님을 발망하고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성령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땅 속에서 힘쓰고 애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질 때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주하지 말고요. 다시 일어나서 육체를 제어하고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원합니다. 떨어졌다고 하죠.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한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늘을 열고 감사로 하늘을 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한나라로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주님께 주신 이 감사 한나라를 아버지와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지를 내 육체를 제어하며 경건을 연습하고 있는지를 대세기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마다 주님과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자녀들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학 돌봄도 있습니다. 코딩 수업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전도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예담교회, 재가센터, 작은 도서관, 윤세일 목사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